5.18 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를 받았던 퇴직경찰관 21명의 처분이 직권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시위대를 훈방시키거나 마찰을 최소화하다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를 받았던 퇴직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1980년, 내무부에서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무기와 탄약 피탈, 지원 복귀 등의 책임을 물어 간분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 조치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최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징계 처분 직권 취소가 40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징계 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경목과장과 안수택 전 작정과장 등입니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 처분을 받았던 이중경 목포사장님께서도 재심을 통해서 작년 10월에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 처분이 직권 취소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된 근본 퇴직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 취소는 그 후속 조치인데요. 간복,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화자가 없는지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직권 취소로 명의가 회복된 생존자 5명과 사망자 16명의 유족들에게는 줄어든 급여가 소급 정산돼 지급됩니다. 한편 전남경찰 관계자는 5.18 이외에도 경찰에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